야! 리퍼! 안되겠어. 안되겠어. 지금부터 그냥 리퍼하는게 낫겠어. 어. 뭔가 판이 자꾸 리퍼를 들게 만들어. 목표를 포착했다. 목표를 포착했다. 목표를 포착했다. 목표를 포착했다. 목표를 포착했다. 다음 새끼. 좋았어 좋았어. 좋았쓰. 아 까비다. 저걸 틀겨내네. 이겼죠? 리퍼를 안들을 수가 없어 내가. 리퍼를 들면 사람이 달라져 내가. 이거봐. 짧은 시간 무슨 경기 끝나기 전에. 어. 무슨 야. 게임시간 15분이면은 야. 3,4분 든거 같은데. 아. 이걸 또. 리퍼만 들면 사람이 바뀌어. 이거 궁도 안썼어 그냥. 게임 피지컬 컨트롤로 했어 내가.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이렇게 또 제가 또. 게임을 하나. 음. 살려내네요. 아. 이것도. 유튜브에 업로드할만했다 생각합니다. 어. 괜찮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저를. 조립허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조립홍. 앞으로 이제 BJ명. 조립홍입니다. 조립홍.